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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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윈윈! 야 너 이거 정신통보라 해도 되겠는데. 잠깐만. 진짜. 야 무슨 도르래같이 쓰여. 누가 뚱다 가빼기는. 우와. 와우!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호진이. 저희 만점 주고 싶습니다. 10점 만점이야. 10점. 와우! 내가 7점을 떴는데 10까지도 뛸 수 있지 않을까?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다가올수록 못 뛰고 가면 되게 서운할 것 같고 후회할 것 같고 뭔가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오빠들한테도 힘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문득 들었어요. 여긴 아닌 것 같아요. 왔네 왔네 와우! 파이팅! 못같이! 다른 거 신경쓰지 말고! 어 제발. 못난 오빠들. 못난 오빠들. 아이 끝붙이는 거 신경쓰지 말고! 미안하다 유희야. 우리 목소리 네가 해주는구나. 잘했다. 정말 면복이 없구나. 같이 파이팅! 아웃샷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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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안 된 거야. 우리 파이팅! 하나! 둘! 둘! 셋! 둘!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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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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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얘가 떨어지는지 그 최고 느낌을 내가 받았어. 와 눈물 날려고 그래. 우와. 막 미안하고 막 고맙고 대결하고 막. 유희 파이팅. 나 오빠들 때문에 이렇게 오빠들의 힘이 커요. 유희야 끌리시면 안 된다. 우리가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네가 한 거야.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. 지금은 연습도 많이 했고 또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. 이번엔 진짜 제대로 뛰어서 점수를 높게 받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종목을 완벽히 마스터를 해야겠어요. 이게 뭐야. 뭐지? 어머 어머 뭐하세요 언니. 진짜 어머 시야 몰라. 지금 몇 시간 하지? 지금? 아 대림촌이도 안 나왔어. 배차이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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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티 생각이 멀리서 떨어지려고. 안 돼. 안 돼. 이제 맥연습이고요 맥연습.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연습한 만큼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간다 간다! 노력한 것을 후회 없이 보여드리고 싶어요